합법에서의 시제일체입니다. 인형문의 시제는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 한 시제씩 뒤로 밀려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I love you. 인형문의 시제 현재죠. 그런데 간접화법에서 주절의 시제가 과거입니다. He said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love 현재가 한 시제 뒤로 그래서 과거 loved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 확인해 두세요. I will do it. 이 표현은 will이 한 시제 뒤로 가니까 would가 되겠죠. He would do it. I met her. 과거는 한 시제 뒤로 가면 과거 완료. He said that he had met her. 현재 완료는 현재 완료에도 한 시제 뒤로 가면 과거 완료. I had met. I had met. I had seen her. 과거 완료는 그냥 그대로 과거 완료죠. 더 뒤로 밀려나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He said he had seen her.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시제 일치입니다. 불변의 진리, 속담 이런 것들은 언제나 현재의 시제로 하게 됩니다. He said, 그가 말했다. The earth is round. 지구가 둥글다. 라고 그가 말했다. 지구가 둥근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인용문이 있으니까 직접 화법입니다.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 주절의 시제가 과거니까 현재는 과거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The earth is round. 이렇게 쓰면 옳지 못한 문장이 됩니다. 지구가 둥근 것. 불변의 진리죠? 시제 일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현재 시제를 쓰게 됩니다. It's round. 맞는 표현이 됩니다. 현재의 습관 늘 그렇게 합니다. 현재의 시제로 쓰면 됩니다. The child said, My father keeps all the hours. Keep all the hours.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다. 라고 하는 편이죠. 아이가 말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신다. 이 문장을 간접 화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두 문장을 비교해 보세요. 밑에 있는 문장부터 먼저 볼까요? 아이가 말했다. 아버지께서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신다. 습관이죠? 그래서 keeps, 현재를 썼습니다. 여기는 과거. 여기는 현재니까 한 시제 뒤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kept를 썼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좀 다르죠? 아버지께서 과거에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셨는데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세요. The child said that his father keeps on early hours. 여기는 현재를 썼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말한 시점, 과거죠?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 현재도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맞는 내용입니다. 두 문장 다 문법적으로 맞지만 의미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함께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화법에서의 시제일치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항상 과거의 시제로 씁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He said, World War II broke out in 1939. 세계제 2차 전쟁이 1939년에 발생했다. 라고 그가 말했다. 직접 화법이죠? 간접 화법으로 바꾸게 되면 주절의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리고 인용문의 시제, 과거죠? 그러니까 시제일치에 의해서 과거가 한 시제 뒤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 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문장처럼 World War II had a broken out. 이렇게 과거 완료로 쓰면 안 돼요. 잘못된 문장입니다. 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언제나 과거 시제로 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 World War II broke out in 1939.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이 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가정법은 시제일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She said, I wish I were young again. 내가 다시 젊어지면 좋을텐데. 라고 그녀가 말했다. 첫 번째 문장 보세요. I wish I were young again. 가정법인 부분은 I wish이 다음이죠. war 부분입니다. wish 부분, 이것은 가정법 아닙니다. wish는 시제일치의 적용을 당연히 받습니다. 그래서 주절의 시제가 과거니까 wish it. 그리고 가정법은 시제일치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war, 이것을 한 시제의 뒤로 간다. 이렇게 해서 had been 이렇게 쓰면 옳지 못한 표현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가정법은 시제일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전달동사가 과거일 때 인용문에 could, might, should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could, might, should를 쓰면 됩니다. He said, you could have been right. 내가 옳을지도 모른다. 라고 그가 말했다. 인용문에 could가 쓰였죠? 전달동사, 즉 주절의 시제가 과거입니다. 한 시제 뒤로 가는 거니까 could have been right. 그냥 그대로 could를 쓰면 됩니다. could have been right. could have been right.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지 could be의 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must, 과거형이 없습니다. 시제일치를 시킬 때 have to를 이용해야 됩니다. He said, I must go to school at once. 나는 즉시 학교에 가야만 해. 라고 그가 말했다. 직접 화법으로 바꾸게 되면 must, have to와 같은 개념이죠. have to, 과거, have to를 쓰면 됩니다.